안녕하세요 오늘 영상과 다음 몇 개의 영상에선 오토하키를 통해서 string을 manipulate 하는 방법을 배울 건데요 제 영상에서 커버하지 않을 커맨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것들은 커버를 하지 않는 이유들이 있고요 왜 그러냐면 오토하키 웹사이트로 가시면 이런 string mid command 같은 것을 보시면 이렇게 deprecated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고 말을 하는데 이것들이 지금 substring 같은 function으로 바뀌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커맨드들이 function으로 바뀌는데 이 string 밑에서 빨간 글씨로 돼 있는 것들은 전부 다 deprecated 했다고 해서 제가 커버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른 펑션들이 이것을 대체를 하고 그 펑션들을 커버를 할 거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맨 위에 있는 이 세 개의 기능들을 볼 거고요 이 토픽에 관심 있으시면 계속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보여드릴 것들은 전부 타자로 치지 않을게요 보니까 이게 시간이 좀 걸리고 보는 분들도 좀 기다리느라 지루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다른 장소에 입력해 놓은 정보들을 그때그때 복사해서 이렇게 스크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ring upper와 string lower를 시작을 할게요 string upper와 string lower는 커맨드 베이스 된 기능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커맨드의 형식을 띄고 있고 처음에 할 것은 이 string 1이라는 베리어블에다가 string 밸류를 넣을 건데 this is a test라는 베류를 넣었는데 this is는 capital letter고 a test는 다 소문자죠 자 이것을 string lower로 이 두번째에 들어가는 게 이게 input variable이고 이 베리어블 만든 거고요 그리고 첫 번째 패러미터에 있는 string 1은 output variable예요 그래서 같은 베리어블을 넣고 똑같은 베리어블로 내 배출하겠다라는 말이고 이 string lower는 모든 것을 소문자로 바꿔주고 그리고 밑에 있는 string upper는 모든 것을 대문자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행을 하면은 메시지 박스로 모든 것이 소문자가 된 것과 모든 것이 대문자가 된 그러한 결과를 볼 수가 있지요 자 그리고 format이라는 펑션을 사용해서 할 수도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format이라는 펑션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은 string을 lowercase나 uppercase 혹은 titlecase 라는 propercase 라고도 하는데요 맨 앞에 있는 캐릭터들을 capital letter로 바꿔주는 그런 펑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행을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신텍스를 넣어주시면 upper가 되고요 l은 lower가 되고요 그리고 t는 propercase로 돼서 단어의 맨 앞에 있는 캐릭터만 대문자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format을 이렇게 할 때 한 줄로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포맷팅을 세 가지의 다른 포맷팅을 그 따라오는 스트링에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upper는 capital letter로 바뀌고 lower는 소문자 그리고 마지막은 titlecase, propercase를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맨 앞에 단어의 맨 앞에 있는 캐릭터만 대문자로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strlen인데요 string length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스트링의 그 길이를 숫자로 나타내는 그래서 캐릭터가 하나일 경우에는 string length가 하나고 그 캐릭터 수를 카운트 하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이게 43개의 캐릭터로 이 스트링이 보시는 스트링이 43개의 캐릭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strlen을 하고 string value를 그 variable를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43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죠 자 이 캐릭터를 스페이스도 캐릭터로 간주를 해서 이렇게 스페이스를 전부 다 빼고 이것을 실행을 하면은 43도 보다 적은 스페이스가 빠진 그 숫자가 뜨게 됩니다 string length는 이거면 됐고요 그리고 trim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trim은 저희가 그 왼쪽이나 오른쪽 혹은 왼쪽 오른쪽 둘 다에 있는 캐릭터들을 trim 이렇게 잘라내 버리고 싶다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l trim은 left trim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져왔는데 이 left trim은 이 h가 안에 그 두 번째 파라미터에 h를 넣으면은 이 string이라는 variable 안에 있는 값에서 왼쪽에 h가 있을 경우에 맨 왼쪽에 h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trim해서 잘라버린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hello가 hello로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거는 똑같이 하는데 이 string이죠 그래서 hello예요 result로 옮긴 게 아니고 string인데 여기서 e를 뺀다고 하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hello지만 두 번째는 hello로 그대로 되는 게 이 왼쪽에 h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r trim으로 넘어가서 r trim도 똑같이 hello에서 o를 trim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h를 trim을 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이 h를 trim하는 것은 아무런 이펙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h 오른쪽에는 많은 캐릭터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실행을 해 보면 hel이 뜨고요 o가 지워진 그리고 그 후에는 hello가 뜨게 됩니다 아무것도 trim이 되지 않은 단어죠 자 그리고 l trim과 r trim을 이렇게 또 example 하나 가져왔는데 이번엔 eary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l trim과 r trim은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매칭하는 캐릭터를 전부 다 지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l trim은 왼쪽에 있는 e들을 모두 다 없애서 i e를 보여주게 되고요 오른쪽은 그 r trim은 오른쪽의 e를 없애줘서 e e r i 라는 단어를 내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의 example을 가져왔는데 이번에는 이 second parameter에 아무것도 넣지 않은 그런 펑션들입니다 그래서 trim 이라는 펑션도 이번에 보여드릴게요 왼쪽 오른쪽을 다 트림하는 그 결과를 클립보드에 저장을 해서 붙여넣기를 해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크립처를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메시지 박스가 뜨는데 이 왼쪽에 있는 스페이스를 전부 다 없애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스페이스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왼쪽에 스페이스는 그대로 있고 오른쪽에 있는 스페이스만 없어졌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왼쪽 오른쪽에 있는 모든 스페이스를 없애고 그 결과를 클립보드로 입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붙여넣기를 하면은 e r 이라는 단어가 스페이스 없이 붙여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지요 자 오늘은 간단하게 이 세 개의 커만드와 펑션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다른 커만드와 펑션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